야, 뭐해? 여덟시 전에 오라 그랬어? 늦은거야? 대화가 안되는데? 나갔다 돌아와보라고? 나가면 나 못 들어올걸? 어? 뭔가 보여줄거였다 스피릿볼드? 전으로 오라 그랬어 맞아 응? 아이? 포? 아이 러브 퍽 옵스 야 뭐 뭐야 이거 무슨 이벤트야? 야 뭐 뭐야 이거 무슨 이벤트야? 나 아직 부캐 안줬는데 왜? 나 아직 부캐 안줬는데 왜 흠 슬슬 양조분 나올 때가 됐다잉? 아마 내일쯤 뜨지 않을까? 그거 싹팔면 돈 좀 나올거야 그리고 스탑프루 다 더 박아야지 이건 스탑프루수로 아예 그냥 돈을 그냥 후.. 싸그리 그냥 현재 48만원 벌었어요 저 여태까지 꽤 많이 벌었죠? 바닥에는 이거 풀리고 배는거야? 바닥에는 풀리고 배는거야? 아니지? 아 꼬맹이 생일 야 밤 늦어서 못찾아 근데 꼬맹이 꼬맹이 주점에 있진 않을거 아냐 자고 있을텐데 안스탑프루 꼬맹아 어디있니? 아저씨가 선물 줄게 흑 Clerk 낭 taş 정경호 곯rl 야야 늦어서 안된다 망했어 아 맞다 스타드로 이거 사야되는데 믹스시앗도 파네 10개 야 꼬맹이 별로 안 중요해 근데 걍 저기지 뭐 생애 챙길라다가 메밀리네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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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지어 잘했다 쏘니그 나 알아서 옵니다 내가 똑똑해서 자 양조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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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뿜뿜뿜뿜 뿜뿜뿜 어 아비게인 어제 그렇게 행동한 데에서 행동한 데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었어 넌 아마 무슨일인지 이해할거야 자 오케이 빠이 뭐야 이씨 사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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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빰 빰빰삼 사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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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채 썰기 오졌다 이거 근데 이거 그거 어떻게 만들어? 이걸 가루로 어떻게 만들지? 분쇄기가 따로 방앗간 가야되나? 아 금밀 어? 금밀 5개 대박 우와 쩔었다 그 생각 안하고 있었는데 한상당기 설계? 아 얘 맨날 없어 진짜 뭐 안먹나봐 밀크도 밀크 이거 이 상태로 두께요 그냥 우유가 필요할때가 있을거 같아 보니까 케이크도 만들어야되고 치즈로 만들어 놓으면 안될거 같아 치즈로 만들어 놓으면 안될거 같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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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제발 덕패덕 덕패덕 아.. 진짜 음 음 음 왜 안낫는거니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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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론만 하나 터지면 되는거네 음 음 아 감자 피클 감자잼이 아니라 피클이구나 감자피클은 뭐 가능하죠 다음 피클 돌릴게 요거 한번 돌려볼까? 과일이 잼이고 저기 뭐야 야채는 피클 돼 페퍼는 어디 쓸데없나? 양조분은 대체 언제와요? 언젠간 오겠죠 우리 급해 어련이다 알아서 올려고 양조분은 기다리면 이제 옵니다 다 왔어요 여기 할라피뇨? 아 예전엔 천원도 없어가지고 빌빌댔었는데 이제는 돈 꽤 많이 버네 아 빨리 저 그린하우스야 되는데 왜 아직도 안되는거야 돼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거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돼지 한마리에 만육천원이야 세상에 아 딱딱울이다 오랜만에 광산 한번 가야겠는데? 철캐러? 광산! 사막광산은 철이 안나와서 꽤 문제네 음식좀 갖고오자 오늘 생일 있나 누구? 체크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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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빛나리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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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아비게 보고 갈게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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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비게한테 부캐 일단 던져주자 흠 흠흠 헤일리한테 아쿠아마린 메달 퀘스트 나 퀘스트 두개 있는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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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계 질 맞았지?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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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양조 붐 붐 붐 붐 붐 크으 양조붐 오늘인가 양조붐 흐음 흐으음 흐으음 헤일리 하고.. 저기..뭐야 두명이 제일 괜찮은거가 않아 아 근데 헤일리도 괜찮고 헤일리 지금 따라올려면 너무 오래걸리는데 부캐 좋다고 되어있는 레아도 나쁘진 않지 페니는 너무 싫고 잠깐만 양조된거 팔러갑니다 하하하 장인어른 제가 이런사람입니다 양조붐 빠빠 양조 붐 양조 붐 양조 붐 양조붐 잠시봐 헤일리가 지금 집에 없을거같은데 에밀린 있는데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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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간 공간 아 쟤 왜저래 으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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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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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치겠네 어디갔지 쓰읍 주점에서 핑크케이크 파는데 그게 헤일리가 가장 좋아해? 돼진 돼지 야! 자떼쓰요? 아아 치 밀 지금이라도 심어야지 뭐 4일 걸리니까 금번들은 안 들어가 아니 겹쳐서 못 넣어? 한 번에 넣어야 되지 밀 냉장고에 있나? 그니까 551로 나왔는데 비료를 일부러 안 뿌려야 된다는 얘긴데 아우 사막 갈라 그랬는데 아이씨 못 가게 생겼네 아우 그니까요 아우 타고 uw 아우 그니까 비밀의 숲에 있는 건 언제 나와 진짜 이게 만약 합쳐지면은 되는데 어 슈퍼클 컴버 천냥에 파네 슬라임 레어시드 복원은 필요없어요 슈퍼클 컴버가 가끔 퀘스트로 나오긴 나오는데 잠시만 이건가? 이거 아니지 아니 어디서 나온다는... 이거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구나 이거 오늘까진데 이거? 슬라임? 슬라임 오늘까진데? 아 미치겠네 슬라임 캐러 가야 돼 저기 슬라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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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맞아요 슬라임 맞아 슬라임 응 맞아요 슬라임 맞아 레드 슬라임 6마리인데 근데 저게 그냥 퍼플도 잡아도 상관없던데 양조 돌리고 가야되는데 시간이 이게 많이 걸려서 하아 양조를 이번에는 과일류로 한번 돌려보자 괜찮고 오렌지 맛 오렌지 맛 스타프루트이 잘하려면 멀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돌려놓고 스타프루트 그 다음에 딱 맞춰서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아우 나 체했나봐 레어 시드 10개다 이제 근데 레어 시드가 저게 레어 시드에서 나온 작물을 시드메이크로 돌려서 뿌리라는 얘기지 그럼 레어 시드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그거겠네 과일류겠네 밀은 일반 밀 해야돼 돼지 사자고 돼지 트러플 얻어야지 백중 넘어가겠다 백중 넘어가겠다 이게 이게 더 급해 돼지보다 이게 더 급해 뭐래 해도 싫어 더 급해 땅콩이 그래서 뭐 이 10시까지 아닌가? 주점? 퀘스트 끝났나? 한마리 더 한마리 더 슬라임 한마리 더 아냐아냐 주점 10시까지인가? 아 헷갈리네 10시까지인가 11시까지인가 그럴텐데 어 12시까지야 12시까지야? 12시까지야? 아 그래? 알았어 까마구 칼 상점에서 하는거랑 이거랑 뭐가 더 좋냐구요? 비슷해요? 근데 아까 내가 디펜스 그거 음식 먹고서 한번 맞아봤거든? 원래 35정도 달아야 되는데 한 19정도밖에 안달더라고 19 그러니까 디펜스가 달려있는게 좋으니까 라바카타나가 더 나은거 같애 내가 봤을든 이거는 디펜스가 안달려있어가지고 데미 딜스는 좋은데 대미 딜스는 좋은데 꽤 다야 아 기자새끼들 싫어가지고 그냥 아 저 확정이 돼야 저기 저기 해야지 아직 몰라 이거 걔가 해봐야 알아 또 어 이게 왜이렇게 됐죠? 아니 분명히 이기고 있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됐죠? 윌리를 찾아서 잠시만요 야 시장이 없어 시장이 없어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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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잣됐다 시장 바로 들어왔어? 클린팅 있는데 야 시장 어디갔어 집으로 갔다고? 들어갔다 이미 들어갔다 아 시장 들어갔어 사쓰가 아니 왜 없어 이번엔 또 시장이 꽐라란 말이야 당연히 있어야 정산인데 아 시장 없네 아 짜증나 이거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되지? 우리 쓰랑 얘기해야 되는데 퀘스트는 깼거든? 내일 되면 풀리겠지? 괜히 헛고생했네 젤리 좋았다 젤리 젤리 3400원 아이씨 젤리 천원? 뭐야 이게? 뭔 PC? 퍼.. 푸퍼피쉬? 푸퍼피쉬가 어디서 나는건데 천원? 아 복어 아이씨 아아 하수구에서 하나 팔 걸 텐데 토요일 아 토요일 그 뭐야 마녀가 팔 수도 있겠다 싸게 오이 도와주 아이씨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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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挽 왠쪽 왠쪽 Doc kil 아우 아직 우츠벨크 안나와